여기가 국동 해장구 갈 때 국동교차로입니다 윤리앙동 쪽 오르동 가봅시다 국동 추석 국동 약속 국동 확대 국동 유행 국립재 국동에 국완청 국립재 국娘 국립재 전방의 7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의 정보 수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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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입니다. 이로써 장사이시는 거치다 이로써 장사이시는 거치다 자, 시작하세요. 제가 시원하시기 전에 갈비찜을 했었습니다. 근데 갈비찜 할 때 친구들이 많이 갔었고 그래서 같이 거기 앉아서 어깨도 먹고 오수도 한잔 하다보니까 목이 너무 적당히 붓고 내장 지방도 많이 쌓이고 그게 참 제 방탄생활 때 아, 멋지다. 여기. 멋지죠, 여기? 컨벤션 센터에요 명암교원지 M 컨벤션 웨딩홀이죠 상당상성도 있고 목련공원도 있고 상당공원 쪽으로 가게 되어있네요 루타리 노릇꽝뎅이 살짝만 드쳐야 향이 잘 느껴지고 특히 이 노릇꽝뎅이는 기름장에만 찍어 드셔도 너무 멋짱 납니다 지친 하루를 빌어버린 법 맛있는 음식은 더욱 맛있게 먹는 거겠죠? 명암저수지까지 달려봤어요 청주 여기 상당공원도 있죠? 상당공원 도라하 도라하 도라하